안녕하세요 엄청 힘드나 봐요 다크서클이 막 날 아예 새고 오늘 지금 한숨도 못 들어 시간이 좀 걸리겠네 다 안 왔는데 다음에 또 안녕하세요 그냥 보다가 보자고 하는 것만 보면 돼 뭐라면 우리 집에 있는 예스로운 보소이 없고 진짜 많아 왜 우리 엄만 이런 걸 다 버려 어머 이게 뭐야? 머리가 완전 똑같아 눈썹이랑 눈은 다르지 우와 약간 이거 디테일 아니야? 근데 왜 교복을 입혀 목주름? 목주름 디테일 오빠 여기 목주름 있는 거 디테일을 이렇게 나 목주름 있나? 심하네? 심하네? 1병 1병 그렇지 않아? 나 목주름이 있어요? 봐봐요 없어 나도 주름이 있긴 한데 늙음의 표상이라고 나이테라고 신기하다 와 근데 약간 다 예뻐요 약간 이 순한 이미지가 눈이 너무 커서 눈이 너무 능글맞잖아 응 청구하고 말 예쁜 얼굴형이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되지? 오빠보다 더 닮은 사람은 녹음한 거? 공테이프 왜 여기 테이프 붙이면 공테이프로 계속 사라 아 지금도 공테이프 공테이프 이거 지금 하나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테이프 붙이면 녹음은 됐잖아 녹음되고 이거 녹음되는 거 이게 다였어요 여러분 공테이프 요즘에 안 팔지 않아요? 공테이프? 파나? 스맛 안 팔걸요? 그쵸 옛날 거 태진 4살 때 동요 부르기 어 엄마가 그래서 못 벌었대 나도 테이프는 집에 있는데 여기다가 엄마가 이제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에 넣고 녹음해가지고 제가 계속 동요 메들리를 부르는 거 틀자라고 했는데 저게 기계가 없습니다 그럼 옛날 거에요 짜자자자자자자자 5 4 3 2 1 고마워 무슨 방송국에 그거 기계 하나 없어? 아 나 너무 라이브 진짜 재밌게 보는데 오빠 네 진짜 배성우님 너무 연기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 너무 재밌어 정유미씨가 오니까 정유미씨가 오니까 너무 어려워 생각 엄청 오래 하면서 했어 손현정씨인데 손이 간에 손이가 더 테러 라이브랑 다르죠 현진영의 손이 간에 정보석이랑 간에 철파 숟가락 집어던지 숟가락 집어던지 언제? 그걸 알고 있어 나 이혼이 있나? 그런게 있었나? 어 우리 형이? 이혼해하니까 밥 먹더라고 아 죽어? 아 죽어이었나? 아니 숟가락 숟가락 죽어 밥을 때 먹다가 숟가락 가지고 해서 밥 먹다가 숟가락 팍 집어 닫았어 아니요. 주걱으로 밥 안 먹었는데. 주걱으로 이렇게 좀 띄워 먹었었지? 일부 마지막에. 어. 그러다가. 1화부터 이혼을 당하는. 진짜 연기가 좀 살아있어. 아 진짜 재고. 영화보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아 죄송해요. 아직 안 보셨구나. 뭐라고? 우리 형이 너네 아빠. 우리 아빠도 천밥이란 말이야. 굳이 가족도 있어요. 아니 근데. 우리 관심 갖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근데 약간 그. 사건 사고에 휘말린 것 보다. 그 아이들한테 취급받는 모습 자체가 제일 슬퍼. 너 아빠 하는데 인사도 안 하냐? 막 이러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러고. 다음에. 어. 너 아빠 같은 사람 되고 싶어? 아니. 아빠. 그럼 내가 아빠 같은 사람이랑 살았으면 좋겠어? 아니. 엄마는 왜 그런 사람이랑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 누나가 얘기할 때. 어. 그래서 그거 보고. 아. 우리 형이 저랬어. 알았습니다. 아니 근데 살에 진짜 많이 빠지셨던데. 정말 멋있어 주셨더라구요. 아 진짜요? 네. 아 또. 나갑니다. 안녕하세요. 3월 27일 화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현진영의 흐린 기억 속의 그대였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10은 N행시 능력자 유병재 손현정 이름 삼행시였습니다. 손이 간에 손이가 현진영의 손이 간에 정보석엔 안 가네 라고 팬에게 사인을 해주면서 이렇게 지었다고 하는데요. 역시 센스가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자 아무튼 저희 목요일에 신조 코너가 살짝 삼행시 만드는 것과 비슷하니까 여러분도 참여 많이 하시고 삼행시 능력 키우시고 센스 남으로 거듭나서 그 다음에 해피엔딩을 꼭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 어. 화요일은 아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공감타임. 아재 판독기 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특히 추억의 물건들을 스튜디오에 직접 가지고 나와서 살아있는 리뷰와 토크를 해볼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도 보내주세요. 그리고 배성제의 텐은 녹음 시간에 카카오티비로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녹음 스케줄은 배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매주 띄어오 놓으니까 확인해주세요. 대본에 오늘 작가들이 배성제의 텐이라고 어이로 제를 써놨는데 어. 어. 그래요. 저 아이입니다. 자 패턴의 준비한 상품 소개해드릴게요. 손가락이 가끔 말이 안 들어요. 어 뭐야. 나도 안다녔어. 무슨 뜻인지 알죠? 페가노. 아니 뒤에 영어. 독일어. 아니 뒤에 무슨 뜻인데요? 아웃? 아웃. 독일어로. 어? 아웃. 아웃. 독일어로. 아 지금 계속 무슨 얘기. 똑같은 얘기만 보고 있어. 아 데이웨브 오토버 하신거에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래도 알아보시네요. 저거 저거. 자.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제의 텐은 반올림 피자샵.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공무원도 자격증도 에듀윌. FCA 코리아. 피자 알벌로. 난민구 닷컴. AJ 셀카. 삼성화재 다이렉트. 동일 스위트. 메리케이 코리아. 2588 박소연 대리운전. 라온 건설. 미래셋 대우. 라피에스타 양산. 프롬바이오. 원할머니 보쌈과 함께합니다. 그녀는 이대다운 여자다. 설명을 하시면. 전혀 다릅니다. 아웃백인가요?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4926님. 형님 덕분에 취업했습니다만 역시나 냉정한 사회는 힘들군요. 흑흑 힘 좀 주십시오. 제 덕분에 취업한 건 아니겠죠. 형님 덕분에 취업했습니다만 뭐 이 정도의 느낌이겠죠. 그렇군요. 초반에 일부러 좀 조직에 빨리 적응하라고 뭔가 좀 힘든 느낌을 준 걸 수도 있습니다. 성재형이 낙하산 한 건가요? 라고 하신 분이 있네요. 그런 적 없고요. 배성재형 적패네요. 아니고요. 하여튼. 금방 적응하시길 바랍니다. 정선진님. 배성재님 최연석 요리사님 닮았어요. 하신 분이 있는데. 어. 그런 얘기를 좀 듣긴 했는데. 그분의 능력과 저의 능력은 차이가 많이 나더군요. 저는 그분이 하는 것 중에 요리는 잘 모르겠고 강아지 이렇게 다루는 프로그램 너무 좋아합니다. 저 그래서 그분은 자주 보고요. 김한나님. 성재님 목소리 색깔이 꼭 쨍한 쪽빛 느낌이 나요. 보셨는데. 쨍한 쪽빛은 어떤 느낌일까요? 굉장히 시적인 느낌이고. 애쉬 그레이 보이스. 어. 어떤 느낌으로 해야 될까요? 콧방귀가 들렸습니다. 콧방귀. 아. 그래요. 아.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아. 내뿜었는데. 그렇군요. 어떤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 담배 찌든 냄새 아니냐고 하신 분이 있고. 네. 쨍한 쪽빛. 연구해 보겠습니다. 7328님. 아들이 걷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아장아장 걸어오는데. 행복이 아장아장 걸어오는 느낌입니다. 성재형 얼른 결혼하세요. 뭐라고 못하겠네요. 축하드립니다. 0066님. 오빠 저 집에서 앞머리 숯가위 사서 직접 잘랐는데. 망스멜. 망스멜. 직접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여성분들 좀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은근히. 짧은 머리는 자기가 조금 부분적으로 손질하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음. 곧 납니다. 저희 배텐 청취자분들은 워낙 야한 생각을 많이 한 분들일 테니까요. 5022님. 만난 지 20일 만에 한 번 튕겼는데 그 뒤로 연락이 없어요. 좋다고 티 파팍 내더니만. 에라이. 핑계가 필요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타이밍을 잡고 있었던 거 아닌가. 네. 그리고 또 돌아오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마음을 확 셔터내리지 마시고요. 결과에 따라서 수요일 많이 들어주십시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PC통신에서 만나 삐삐로 호출하고 공중전화로 약속 장소 확인 후 토큰을 낸 버스를 타고 이동. 스티커 사진 찍고 MP3 나눠듣던 그때 그 시절. MC 스캐땡을 끼고 수확의 정석. 집합 부분을 풀다가 지겨워지면 근처 슈퍼에서 핑클빵을 사먹고. 오락실에서 보글보글을 하던 그때 그 시절. 지금은 볼 수 없는 생소한 옛 물건 속에서 추억의 한 페이지를 찾아볼까 합니다. 추억과 토크가 있는 아재들의 공감 타임. 아재. 판독기. 베테네스 한복을 입고 구체 춤을 추면서 더 테러 라이브를 하는 윤태진씨의 축하 무대를 기대했는데 한복은 어떻게 된거에요? 제가 한복이요. 저고리에서 멈췄어요. 지금. 저고리를 만들면서 갑자기 바빠져가지고 받으러 못갔습니다. 가야죠. 다시 가야합니다. 여자 한복의 구조가 저고리는 요만큼이고 사실 그 치마 부분이 있던 만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좀 빨리 만드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치마는 이미 다 만들어졌어요. 저고리가 진짜 어렵더라구요. 하청 주자고 하신 분이 있고. 안돼요. 안돼요. 제가 만들거에요. 몇 년 뒤에 볼 수 있는 겁니까? 그게 한 두 번만 더 나가면 만들 수 있다고 했거든요. 제가 두 번 더 나가고 빨리 완성을 시켜서. 안 하겠다는 소리죠? 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다음 월드컵 때 보여주겠다는 얘기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닙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렇군요. 아무튼 기대하겠습니다. 베텐 패밀리들이 사실 축하송을 좀 기다리고 있어요. 이준현 축하송. 한 소절 부탁드릴까요? 뭐가 있을까요? 이준현 축하합니다. 이준현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베텐 이준현 축하합니다. 이준현 축하합니다. 발라드로 시작해서 댄스로 끝내봤어요. 그러니까요. 바로 급발진 음식이죠. 기습춘이라고. 오늘 아재판독기 2주년을 기념해서 오늘의 코너를 스펙타클하게 준비했습니다. 주제를 얘기해 주시죠. 이거 알면 아재다. 이 추억의 물건 가지고 있으면 아재다입니다. 누구나 집에 고의 모셔두고 있는 옛날 물건 어떤 게 있는지 사진 제보를 미리 받았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많은 제보를 해 주셔서 오늘 안에 안 끝날 것 같아서 이걸로 코너를 쭉 해도 되지 않을까 할 정도라고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아 계속해서 하는군요. 베텐 홈페이지 화요일 게시판에 사진과 함께 추억의 물건 사용과 함께 제보해 주세요. 재미있는 소재를 제보해 주신 분께는 수목원 입장권을 드립니다. 네. 살아있는 옛날 것 이콜 배성제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요. 살아있는 옛날 것. 옛 것. 차단해 주시고요. 아무튼 의문의 사골 소재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사실 아재판독기 자체를 그냥 의미하는 코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최고의 코너고. 이 추억의 물건. 여러분도 집에 뭔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사실상 그 라디오 진품명.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가요까지 저희 매겨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팀도 집에 있는 추억의 물건을 직접 가져왔는데. 정말 그 물건이 어마어마하고. 저는. 아하 참. 어디서 또. 아 시골 강아지 짖는 소리가 나죠? 자. 강아지 짖는 소리. 어. 참. 타임. 타임. 타임도 굉장히 아재. 아. 전원이 연결 안 됐다는데? 꺼질려고 그러는데? 응. 뭐야. 전원 연결돼 있는 거 아니었어? 최선이. 아까 안 꽂았나 봐. 최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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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플. 최선이. Stories 집사. 최선이. 응? 커피를 사왔는데 너 집에 있는 추억의 물건을 직접 가져왔는데 응 커피를 사왔는데 아 커피 사온거야 우리 땜에? 근데 왜 이렇게 많아? 커피를 주겠다고 지금 계속 신호를 보내고 근데 왜 사라졌어? 아 계속 있다가 근데 왜 8잔이나 되는거 같지? 모르겠어 1인당 2개씩이야? 오늘 녹음이랑 생방금 아니까? 아까 서고 서고 줄걸 우리 커피 안 사와도 돼 우리 커피 안 사와도 돼 아니 나 마시려고 아니 우리 커피를 하루에 한 4, 5잔 마신 사람들이 벌써 밤에 그니까 아 네네 저희 드릴거 왔어요 한잔 드세요 저희 나나 너무 많은데? 감동이 되었어요 너무 많아요 아니 저희 남.. 진짜 나만 그냥 가지고 가 엔지니언님 이따가 아니 저 엔지니언님 가지고 우리 어차피 한성 드릴거죠? 네 드렸어요 안주가 안주가 네 안녕 아 개순이냐고 메이저가 자 자 자 요거지 자 자 요거지 자 자 자 자 오 오늘 커피 6달째네 추억의 물건을 직접 가져왔는데 아 정말 그 물건이 어마어마하고 어마어마하고 아 안 먹으러 가니까 침 뱉은거 같다고 아 내 말 듣는거야? 자 자 자 자 물건을 직접 가져왔는데 아 정말 그 물건이 어마어마하고 그 물건들을 실제로 만져보고 관찰하면서 디테일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후 2부에 본격적인 얘기를 해볼거구요 그전에 아재 본능 퀴즈부터 만나볼까요? 어 지금부터 90년대 어떤 추억의 물건 CF소리를 들려드릴건데요 잘 듣고 어떤 물건인지 맞춰주세요 지금 들어보시죠 어? 띠띠였네? 아 나도 여보세요? 난 콜고싶을때 불러건다? PRIMUNCO o 어 예 과연 어떤 물건을 광고하는걸까요? 정답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주세요 선물로 수목원 입장권 드립니다 네 목소리는 뭐 누군지 바로 아시겠죠? 그럼에요 동요 김국진씨 인생유행어 옙대여? 이거가 나왔고 광고 문구에서 정답이 거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김국진씨 목소리는 아직도 라디오 스타도 하시고 불타는 청춘도 하시고 왕성화 활동을 하고 있어서 아직도 익숙한데 이 음질이 좀 옛날 거. 열화된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광고에 이런 진지한 톤의 성우 목소리가 요즘은 잘 안나오죠. 도시영 휴대전화 난 걸고 싶을 때 이걸로 간다. 도시영 휴대전화 뭘까요? 오늘의 아재 퀴즈 들려드린 추억의 CF에서 김국진씨가 광고한 이 물건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1077번이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로 정답 보내주세요. 채팅창에 전석우라고 뭐가 들어갔나요? 그냥 넘어가면 되지. 아니 커피가 야 이거는 야 메이저 퀴즈 들려드린 추억의 CF 야 메이저 퀴즈 들려드린 추억의 CF 아니 왜 방송을 방해해! 잘하고 있었는데 아 진짜 그만 넣어! 아니 탄산이 있나? 탄산이 되나? 아 아 소리 살리라고 하신 분들인데 아 개구리인가요? 짐 듣고 샵 1077번이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아 못 듣겠다 잠깐 하하하하 릴라와 목... 아 아니야 고릴라 붙어 가자 어떡해 들어가 가요 어? 안 돼 안 돼 안 돼 고릴라와 들어갔어요? 어 들어갔죠 어 엄청 들어갔어요 아니 그 알잖아 정확하게 본인은 그럼 들려줄게 본인은 살짝 나올 때 약간 귀에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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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시죠 오케이 소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고릴라부터 갑니다 하하하하 또 다음으로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도 열려있습니다 자 채팅창에 전석우라고 보인다 하신 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통신보안 국진입방 다 아닙니다 자 YG 패밀리의 멋쟁이 신사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합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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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생리한 상황 자꾸 너무들 그러네 하하하하 내가 뭐 이술만 마시는 줄 알았나 다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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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077번이고 50원 형 배! 뭐가 든 거야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도 열려있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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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산커피 괜찮네 하하하하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도 열려있습니다 취 shelter 자 채팅창에 전석우라고 말씀 네. 이 광고 기억이 나시나요? 아니요. 저는 사실 이 광고가 뭘 했었는지 아예 그냥 기억에. 아 그 정도예요? 네. 그냥 이 유행어만. 아. 역대요? 사랑해요. 이런 거. 네. 네. 그것만. 이게 1997년 광고라 인텐씨가 봤을 법도 한데. 그러니까요. 나미춘의 어린 척하냐고. 아니 근데 제가 이걸 사용한 적이 없어서 그렇게 뭐 관심있게 안 봤던 것 같아요. 음. 또 또 모른 척한다. 음. 알텐데. 어. 자꾸 20대인 척해. 어.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군요. 자. 이 광고의 정답은 뭔가요? 정답은 시티폰이었습니다. 시티폰. 그 예전에 이홍렬씨가 그 서울구경노래를 부르면서 광고한 CF 퀴즈로 시티폰 문제가 나간 적이 있기도 합니다. 이 광고는 김국진씨가 출연한 다른 버전이고 그 줄 공중전화박스에 사람들이 막 서있으면 그 앞에 있는 벤치에 발을 올리고 여보세요 하면서 아주 자유롭게. 난 줄 서거나 이러면 필요 없다. 라는 것을 어필하는. 음. 네. 아무데서나 알 수 있는 PCS가 아니라 PCS 전에 휴대전화가 이제 온 세상을 뒤덮기 전에 나왔던 과도기적인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아예 이 시티폰을 여기 베텐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네. 저는 썼었어요. 아우 정말요? 그래서 이렇게 안테나 뽑고 공중전화박스 근처에서 이렇게 걸 수 있었습니다. 삐삐 다음에 나온거죠? 삐삐 다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랬어요. 삐삐랑 시티폰을 가지면 완전체다. 그 사람은 완전하다. 언제든지 소통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요즘 생각해보면 웃긴 얘기죠. 음. 음. 금수. 금수저라고 지금 있는데. 업무상 사용을 했던 거고요. 음. 아무튼. 발신전용입니다. 또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안 좋습니다. 예. 형 그때 완전했네. 하고. 지금 있고. 아무튼. 그 시티폰 안테나로 딱밤 때리는 게 있었죠. 탄력이 있으니까. 뿅 하고. 저 안테나는. 아 그럼 그게 시티폰이었군요. 시티폰에만 안테나가 이렇게 슉 나오나요? 핸드폰. PC4. 아니 PCS도 나왔죠. 아 그렇죠. 근데 사실 PCS 시절부터는 사실상 안테나가 조금씩 들어가고 있어서. 뽑을 필요는 없었던 겁니다. 자. 진짜 기억이 안 나나보네요. 음. 저희 부모님께서 그냥 아예. 알겠습니다. 쿵쿵따에서 벌칙이 안테나로 딱밤 때리는 거. 진짜 아팠겠다. 그렇고. 연기 10점 준다고 하시면 있고요. 모른 척 연기. 아니 근데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안테나로 귀 파봤다는 분이 있어요. 오우. 극혐. 오우. 근데 잘 나올 것 같긴 하네요. 예? 아하하하. 뭔가 나올 때. 아 그래요. 아니요. 모른 척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아 그거 잘 빠진다고 했던 분들 많네요. 하하하하. 알겠습니다. 자. 선물 받은 분들은 저희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수목원 입장권 보내드리고요. 윤태진 씨가 가져온 거를 먼저 얘기를 하고. 슬퍼하잖아요.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이런 거? 어.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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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추억에 이 물건 가지고 있으면 아제다로 2부에서 얘기 나와 볼 텐데. 윤태진 씨도 직접 가져온 게 있어요. 네. 카세트 테이프군요. 하하하하. 네. 어. 스마트라고 써 있는 그 추억에. 하하하하. 몇 분짜리? 60분짜리인가요? 어. 아마 60분짜리일 거예요. 앞뒤로. 어. 이게 언제 적었는지. 고대 유물인데. 이거 진짜 고대 유물이에요. 여기 바깥에 이렇게 붙일 수 있는데. 태진 4살 때 동욕오르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 4살 때면 1991년 정도? 그쵸. 네. 1990년대. 그 공테이프여 가지고. 공테이프 여기 위에 이렇게 뜯어내면은 다시 재녹음을 할 수 없는데. 여기에 또 테이프를 붙이면 또 재녹음을 할 수 있는. 하하하하. 요런 깨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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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있어야 녹음이 되고. 맞아요. 띄워버리면 녹음이 안 돼서. 네.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서 또 다시 재녹음을 할 수 있었던. 홀드가 걸리는 거죠. 맞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 테이프를 뒤집어서 하는 분들도 있었죠. 뒤집어요. 서태지 그 막 그 이상한 설 때문에. 이거 지금도 아마 플레이어 있으면 나올 거예요. 그래요. 네. 4살 때 뭐 불렀어요? 동요뿐 아니라 가요도 다 그냥 메들리를 제가 계속 불렀던 거 같아요.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 시절에 어떤 노래를 트로트를 막 불렀던 거 아니에요? 트로트도 있어요. 다 트로트도 있고 동요도 있고 여러가지. 네 살 때도 노래방을 지배하셨군요. 혜진 미디어 유망주 시절, 유스 시절의 모습인데 이거 플레이어 있으면 소리가 나오나요? 네, 나와요.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제가 이게 한 고등학교 때까지도 확인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뒤로는 플레이어가 아예 없어서 못 들었었는데 지금도 들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면 꽤 오래된 시절이네요. 조만간 저희가 한번 재생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거 들어있는 거 아니겠죠? 저 먼저 확인해볼게요. 깜짝 놀라면 어떡하죠? 아닐 수도 있으니까. 검증을 좀 해본 다음에 막 욕설 이런 거 있는 거 아니겠죠? 아닐 거예요. 어렸을 때. 군신사바 나오는 거 아니냐고 싶어서. 너무 오래돼서. 노태우 정권 때 음성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배국가 듣고 2부에 추억의 물건 나눠보죠. 데이게들 화상 나레이션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래됐어요. 아예 안 들어온 지가. 그렇군요. 나도 거의 한 3살 때 이런 거 녹음한 게 아직도 있는데 지금. 비밀 서랍에. 엄마가 옛날 물건들 다 버리셔서. 근데 이거는 이제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안 버리고. 전 남친 목소리 있으면 어떡하죠? 글씨나 될 거예요. 설마. 노래 듣다가 보통. 노래 듣다가 뚝 끊기면서. 태진아. 메레이션. 찾는다. 노래방에서. 감히 내 동요에. 노래방에 그런 거 해서 하는 거 있었어. CD 구워주는 것도 있었고. 너도 가끔 내 생각을 하지. 아 진짜. 시인 누구였지? 시인 있잖아. 태진아. 서프라이즈. 저런 이름이 안 돼? 진 진 잘하지. 아. 아무튼. 왜 이렇게 계속 써있지? 난 그것도 있고. 초등학교에 그 학예회. 학예회를 카세트 바꿔서. 아니. 녹음을 했어. 비디오는 비싸서 없어. 너무 줄줄을 하면 이거 갖다가 끝나거든? 하나씩 달라고 그러면. 오빠가 이거 리스트를 보고. 어? 이거. 이거가 있어요? 라고 하면은. 그걸 주면 될 거 같은데. 물건이 어디 있어? 있어요 여기. 아니. 바로 옆에다 갖다 놔. 바로 옆으로. 바로바로 해야지. 건네올. 계속. 계속 줄라고. 이거 찾아야 되잖아. 아니. 여기다 쌓아놔. 여기로 와 그러면. 저흰 약간. 내가요? 아니면 의자에다가 여기다가 쌓아놓지. 어. 의자. 빈의자에다가. 몰라. 이거. 여기. 뭔지 오빠가 못 찾으니까. 근데 그게. 사람들이 다 보내준 거야? 아니. 이거. 우리가 다 모았어요. 아. 제작진 제보. 사람들이 준 거는 사진으로. 흐흐흫흐흫흫흐. 그로 갈수 있는지. 너 이거 글로 올려고 그러니. 아니. 왜 자꾸 없네. 여기 막 열렸는데. 왜 글로 올려고 그런거야. 아 이거 지나가면서. 저기 있네. 쩔쩔쩔쩔. 어 있네. 커피요? 심술 맞게 빨아먹어요, 저? 커피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써요. 매니저가 듣고 속상해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 모를걸? 우리 매니저가 욕하는 게 아니라 너무 신기해요. 29살인데 인터넷 뱅킹을 하는 걸 보고 엄청 신기하더라. 우와, 누나, 여기서 돈이 묻혀져요? 핸드폰을 드러내고 있어. 누나라고? 응, 나보다 한 사월이야. 그 강성우 코치 알아요? 강성우 코치 몰라요? 아직까지도 농협이랑 신협 가서 고지서 내고, 출금이랑 입금할 때 은행 가서 거리라고 한대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29살인데 왜 한 사월이다고 그러냐고? 29살이면 90년생이거든요. 죄송해요. 서른인 줄 알았어. 어, 슬퍼. 정신 차려. 서른 옛날이야. 누나 볼 수 있어. 심지어 몰랐어, 내 나이도. 자, 들어갈게요. 주름 모드로 시작합니다. 잠깐 주름모드로 무섭고 시작하는 거예요. 보면 되죠, 이거 안 봐도 되네. 어, 안 봐도 되네. 자, 들어갈게요. 회송제 10, 화요일 코너 아재 판독기 추억 토크를 윤태진 씨와 나누고 있습니다. 2부의 토크 주제는 이 추억의 물건 가지고 있으면 아재다 입니다. 1부의 윤태진 씨가 4살 때 동요 부른 카세트 테이프를 저희에게 제출하기도 했고,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검증을 해볼게요. 네! 여기 뭐가 들어있나, 어떤 어린 시절 비밀이 숨어있나, 탈탈 털어보겠고. 순수한 소리가 나와야 하는데. 자, 어, 제작진 제보한 물건부터 보겠는데요. 으아아아!!!! 와... 우와 진짜! 이게 뭐죠? 우와 이거 핸드폰이잖아요! 핸드폰인데 슬라이드형, 검은색. 어떡해!! 묘사를 해드리면, 이게 검은색 슬라이드형이고 손에 쏙 들어가는 스타일이고 저는 그렇게 충격받지 않은 게 꽤 최근에도 본 것 같고, 집에 저는 슬라이드폰이 아직도 하나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뭐가 이렇게 묻어나? 뭐야 이거?! 이 산업 폐기물이 묻어나는 느낌이 뭐야 이거! 뭐가 묻어난거야 이거? 어우 깜짝 놀랐네? 어머 너무 너무 어른들이 이거 폴더처럼 뜯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좀 있었고 슬라이드 자체가 약간 충격적인 스타일이었죠 근데 저 이거 기억나요 슬라이드폰 쓸 때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 끊겨본 적 없으세요? 있어요 받으려고 딱 받았다가 하고 끊겨가지고 볼살에 밀려서 다쳐서 끊긴 적도 있었고 아 근데 저는 이게 정말 사이즈가 좋고 이건 뭡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라디오니까 좀 설명해드리면 그야말로 이게 PCS도 아니고 벽돌폰이라고 불리는 그 검은색 매우 큰 유선전화 사이즈 이거 그냥 집전화기 아니에요? 집전화죠 이거 아닌가? 이거 휴대전화에요 휴대전화에요 안성기씨가 광고하던 시절에 애니땡 초기 모델입니다 맞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핸드폰에 스티커를 그렇게 붙이고 막 그래서 꾸미고 막 이 헬로키땡 스티커들이 잔뜩 붙어있고 이 귀를 대는 부분에도 스윗 앤 스윗 뭐 이런 것들 붙여놓고 어? 잠깐! 이 배터리 부분에 이 소유주의 스티커 사진이 있어요 여성둘이고요 슬프고 어? 저는 모르시는... 이게 누굽니까? 심도자키 작가에요? 언니 아 깜짝이야 나머지 한 분은? 모르는 분 친구분이신가 봐요 배터리 두께 보세요 정말 어마어마한... 이거는 이제 호신용이죠? 위급할 때 사용할 수 있고 이게 얼마나 발전한 거예요 완전 그냥 다른 핸드폰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크던 핸드폰이 이렇게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슬라이드폰으로 그러다가 갑자기 다시 대화면 시대로 와서 커졌고 어? 이걸로 근육 운동 가능한가요? 모르시는 분이 있고 약간 무전기 같기도 해요 이거는 가방 어디다 넣고 다녔을까요? 남자분들은 와 근데 이거 진짜 추억이다 요즘 핸드폰이 커서 스마트폰이 네 저는 주머니에 들어간 사이즈로 다시 돌아갔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이 시절엔 그냥 스읍... 어디에 차고 다녔지? 와 이거 어떻게... 이거 기억 안 나세요? 여성분들은 이렇게 이런 거 팔아가지고 라디오니까 얘기를 묘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꽃... 꽃무늬 유리알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그렇게 붙이고 막 그랬거든요 진짜로 붙이는 데가 있었어요 핸드폰 꾸미는 데가 그리고 옛날에 그런 적 없으세요? 여기 다 뜯어가지고 하우징이라고 하죠? 하우징이라고 하죠? 하우징이라고 하죠? 하우징이라고 자기 맘대로 이제 색깔 바꾸고 어 맞아 여기 다 바꾸고 불 들어오는 색 다 바꾸고 그런 하우징 업체들이 지금도 근데 꽤 잘 돼요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들이 굉장히 심플해졌지만 그래도 나를... 오케이 이 길이 봐 이거 아니에요 하하하하 오 이 안테나 이거 딱밤? 가만있어봐 이거 딱밤하다가 잘못하면 눈 빠지겠는데? 하하하하 눈 빠지는데 마이크에다가 딱밤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 귀대세요 이마대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런 소리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진짜 귀 잘 파지겠네 하하 허벅지 맞으면 진짜 아프대요 한 베디 한번 맞아보실래요? 허벅지요? 응 허벅지는 괜찮잖아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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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요? 아파요? 하하하하 괜히 아프져 자, LED를 박아 넣어야 진짜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삐삐입니다, 삐삐. 저는 삐삐를 사실 안 써봤거든요. 앗, 그래요? 이게 근데 허리에 차는, 벨트에 차는 그 끝까지 달려 있는 거고? 삐삐의 본체는 아주 작습니다.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오는 다마고치 크기 고요. 투명하네요, 이거는. 이게... 마니또라고 써있는 건가요? 브랜드가? 모르겠네요. 뒤에 도라에몽 스티커. 이렇게 셀프 하우징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번호가 뜨죠. 지금 이 액정은 이렇게 물들어찬 것처럼 좀 변질됐죠. 근데 요즘에도 삐삐가 되나요? 개통을 하면? 저도 잘. 근데 최근까지도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쓰시는 걸 보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내부용인지 아니면 다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1020235 수준문고. 아재인증. 자 그 다음은. 이소라씨의 다이어트 비디오. 슈퍼 다이어트 체조. 간지러워. 아까 맞은데. 97년 스피드 012 콘서트. 이거는 뭐지? 일단 이게 비디오 테이프고요. 근데 왜 아직도 아프지? 왜 이렇게 아프어? 여러분 혹시 집에서 옛날 초기 휴대폰 모델 발견했다고? 딱밤 아무리 속에 때리지 마세요. 오래 아프네 이거. 피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 처음에 그냥 따끔하고 말았는데 오래간에. 간지러워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좀. 자 다이어트 슈퍼 다이어트 체조. 이소라씨의 열풍이었죠? 그리고 이 비디오가 나온 이후에 연예인들이 다이어트 비디오를 진짜 많이 찍었어요. 저 이소라씨 건 없었는데 그거 옥주연씨의 요가 비디오 있었고 저 그거 있었어요. 뭐요? 그 누구지? 진우션이. 아니 그. 아 그거 뭐지? 댄스 비디오 있잖아요. 장채근씨 거. 아 진짜요? 저는 댄스 비디오. 안 봤습니다. 장재근 납니까? 장재근. 신디 크로프트. 그래요? 음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막 막 그. 라라 크로프트는 아는데. 이렇게 막 웨이브. 웨이브는 하나,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거 안 보셨구나. 그렇습니다. 아 여러분 장채근 혜택 포수시죠? 장채근입니다. 죄송하고요. 아무튼 이 012 스피드 콘서트는 일단 012 자체가 이때 아주 유력한. 현재도 휴대전화번호 업체로 있는 그 업체의 번호 앞부분이죠. 예전엔 휴대전화번호가 011 뭐 이런 게 있었고 삐삐는 012, 015 이랬어요. 그러니까 전화는 011 아니면 017. 010으로 다 통일됐죠. 그런 얘기 했네요. 아니 엄청 많이 나오네요. 한 비디오의 가수가. 캐리커처 보니까 일단 H.O.T 있고. G.O.D인가요? 가까이요? 가까이요? 남희춘이 판독해 주십시오. 어 박진영씨 있고 임창정씨. H.O.T. 안재욱씨. 어? 듀스? 듀스인가요? 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 형 노안이라 못 알아보냈는데 저 여러분 시력 1.0 넘습니다. 잭스키스 있네요. 어. 그렇죠. 잭스키스. 잭키. 그렇군요. 어. 잘 모르겠네요. 죄송한데요. 라인업이 어쨌든 화려합니다. 네네. 진짜. 그야말로 드림 콘서트. 자 그 다음 물건은 뭐가 있나요? 아! 이건 아직도 있는데. 기차 모양의 수동 연필깎이. 아 맞아맞아. 소리를 들려드릴까요? 은색. 그죠? 근데 이거 제 책상에서 가져온 거 아니죠? 저 있어요. 지금 회사 책상이. 이렇게 큰 거요? 이 똑같은 사이즈예요. 진짜요? 아니. 이 업체가 아직도 이걸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서 이게. 지금 사서 인테리어는 아니지만 해놓고 있고. 가끔 저희 아나운서팀에서 몇 분이 제 이걸 씁니다. 그럼 그때마다 뿌듯해요. 요즘에는 자동이 많이 나와서 작아지고. 이것도 있고 금색도 있지 않아요? 나중에 금색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요? 그리고 저는 수동으로 연필을 깎으면서 이걸 갖고 있었던 친구들이 많았는데. 저희 집은 잘 살던 집이 절대 아닌데도. 아버지가 어디 이렇게 무역을 하시다가 일본에서 그 자동, 전자동 연필 깎기를 사오셔가지고. 음. 맞아요. 그... 넣으면 그냥 웨엥 하고 깎이는 거. 맞아요. 그게 참 뿌듯했던 기억이에요. 채팅창에 샤땡이라고. 저거 산업혁명기만 물건이라고 하십니까? 저거 철 아니다 플라스틱이다 라고 설명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도 연필 깎으면 다 알 것 같은데? 그렇죠? 요즘 친구들은 모를까요? 아니 요즘 이거 아직도 대형 서점 가면 있어요. 저도 거기서 샀습니다. 너무 잘 깎여요. 오래돼도. 진숙한 추억의 물건. 다음은요? 신기하다. 자, 빨리 해주세요. 지금 현기증이 납니다. 어? 어? 이거 모르더라고요. 잠깐만. 이게 그 92년도 롯데 진짜 오래된 거. 언니 가사 뽑아요? 야구구. 어. 롯데 자이언츠 사인볼인데 굉장히 색이 변색돼가지고 강성우 선수의 사인볼입니다. 네. 이때는 롯데 자이언츠의 이 로고가 약간 LG 비슷한 느낌까지 들었죠. 지금은 KT 코치, 강성우 코치. 1992년? 공이라고요? 어? 그러면 92년에 롯데가 우승했었잖아요. 네. 예. 그때 진풍 명품 가격은요? 이 정도면 롯데 팬들에게는 정말 프라이스리스. 예.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가격 아닌가. 왜냐하면 롯데의 마지막 우승 아닙니까? 1992년?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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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N씨 얼마 제시하겠습니까? 어. 이 정도면. 음. 우승 공이니까. 얼마 정도. 대부분 야구공 얼마나 거래하나요? 저는. 저는 제 사인볼이 그 중땡나라에 올라왔던 건 봐가지고. 아하. 음. 얼마 정도. 얼마. 10만원? 10만원? 10만원. 너무하네. 아니 야구 여신이 어떻게 롯데의 마지막 우승구에 10만원을 매길 수가 있습니까? 화난다고 하신 분들 있고. 차라리 4달러라고 해라 라고 하신 분들 있고. 아니. 촌이 발끈. 어. 저는. 롯데 팬들의 숫자를 감안할 때. 네. 저는 두산 팬입니다만. 이것은. 700만원. 아하. 네. 700만원 봅니다. 이게. 그. 한국 시리즈의 승인공이죠? 그건 몰라요? 한국 시리즈의 승인공을 팬이 가질 수가 없지 않나요? 왜요? 그리고 이거는. 코리아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냥. 그냥 싸인볼 같은데. 그냥. 아. 그래요. 70만원이라고요. 아. 굉장히 귀여운데. 저는. 한 500만원 정도 하고 싶습니다. 백아넘 니가 사라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저는 두산 팬이에요. 두산 팬. 대단하시다. 제가 만약에 82년에 그 우승구. 이거보다 더 10년 전에 박철순 선수가 마지막으로 던졌던 공을 산다면 저는 이 정도 가격 쓰겠습니다. 300만원에. 이상. 와. 천까지 쓸. 와. 천이 없네요.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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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는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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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스트 피치를 시켰는데, 제가 그때 사인을 가져가서 인사했습니다. 이거 30년 전에 받은 거예요, 그때. 너무 좋았죠. 그리고 새로 한번 받았죠. 지금 알아봤는데, 평화나라에서 나미춘 사인본 2만원이라고 합니다. 이거... 아니 근데 아직까지 팔리고 있나요? 저 이거 되게 오래전에 봤거든요. 자, 다음 물건은 뭐가 있을까요? 하아! 맞아, 저... 악보군요, 악보. 노란 악보. 노란색. 어, 그때 노란색이 많았죠, 그죠? 맞아, 맞아. 이거 이렇게 문구점에 이렇게 짜자자자자 걸려있었잖아요. 문구점에도 많았고, 명동 같은데 악보 사가면 이게 진짜 많았습니다. 저도 피아노를 좀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살 때의 설렘이 있었어요. 제목들이 보면, 부활의 사랑할수록. 마지막 승부. 네, 마지막 승부는 그 농구드라마. 김민규, 이찬권. 인어공주. 이때 90년대가 디즈니 르네상스였기 때문에 인어공주. 메인 타이틀곡 그냥. 라라라라. 뭐 이런거. 그 다음에 또. 질투. 조혜정 바보라고 쓰여있는데요. 아, 메인 작가님. 아, 잠깐만. 조혜정, 아, 조혜영이군요. 조혜영은 언니입니까? 동생이에요? 우리 싱노자키의, 싱노자키의 동생인데 조혜영 바보. 본인이 쓴 건가요? 아, 조혜정 작가가 썼고. 그 밑에 진짜 바보라고 다른 언니가 아마 동의한 거겠죠? 네, 그랬나봐요. 이거 봐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하하하하. 4절까지 다 나와있어요. 아름다운 이 땅에. 오, 근데 김유신, 홍길동의 동그라미가 이렇게 쳐져있네요. 나라고 한 이순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누군지 몰랐어. 아, 이게 그 문제로 출제될 줄 알았나봐요. 하하하하. 음악 문제로. 공부하셨어. 공부한 자국이고. 네, 우와. 이 정도면 역사입니다. 네. 노래방에서 항상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끝곡으로 부르는 경우들이 많죠. 엔딩송. 룰라의 비밀은 없어. 공룡선생. 공룡선생. 아, 진짜. SBS를 먹여살렸던 초기의 드라마 아닙니까, 또? 박진영의 날 떠나지마. 우와. 박진영 씨의 이 악보의 얼굴. 하하하하. 우와. 이 우수에 젖은 이 느낌. 날 떠나지마. 아, 이. 이 머리카락이 왼쪽 눈을 가리고 있는 이, 아, 오른쪽 눈을 가리고 있는 이 느낌 보세요. 하하하하. 촉촉하네요. 그러니까요. 아, 속보 박진영 목동 출발일. 하하하하. 아니, 지금이랑 똑같아요. 본인이 찍을 건데 저희가 어쩌라고요. 네, 지금이랑 똑같으세요. 네. 지금. 하하하하. 아, 왜요? 하하하하. 진짠데? 느낌이 있습니다. 어, 015B의 아주 오래된 연인들이 있네요. 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야. 이거 맞죠? 자, 그 다음에 미스터투의 하얀 겨울. 하하. 띵곡이죠? 이런 걸로 좀 피아노 쳤었습니까? 저는 피아노 치려고 이걸 사지는 않았고, 노래를 배우려고, 가사 외우고 이러려고. 저는 산 게 그거 기억나요. 하하하하. 가사를 외우려고, 악보를 들고 외웠어요? 하하하하. 흥보가 기가 막혀. 악보산 기억나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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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진짜 가사집으로 산거네요? 하하하하. 역시 국악보다. 그중에서도 그 와중에 흥보가 기가 막혀를, 네, 한 손 좀 해주세요. 흥보가 기가 막혀, 흥보가 기가 막혀. 아이고, 성님, 동상을 나가라고 하니 어느 곳으로 가리오. 이염동설안에 어느 곳으로 가면 산단 말이요. 갈 곳이나 일러주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 지리산으로 가오리 카... 아, 뭐 stop 라라나, 타이더믹 듀오의 노래가 쓴 노래. 타이더믹 듀오의 그 추노에 나왔던 노래 아닙니까? 아니요. 저 그걸로 외웠습니다. 저희 지금 계속 녹음해서 테이프 제작 중이고요. 어? 서태지와 아이들의 나나라요가 있습니다. 아라요. 이 밤이 흐르고 흐르면 그를 떠나는 모습을 뒤로 하고 마지막 키스의 슬픈 마음. 저기 누가 노래 부르라고 했죠? 근데 이거 피아노를 어떻게 쳐요? 이거 어떻게 치죠 진짜? 근데 있네요. 아 근데 거의 아아 랩부분은 이렇게. 랩부분은 거의 이제 스타카토 느낌이고. 그리고 노래부분 난정말그댁이 부분. 또는 코드가 또 진행이 되는군요. 편곡까지 잘 들었다고 하신 분이 있고. 이거 보세요. 랩부분의 엇박리듬에 주의하시고 경쾌하게 연주하세요. 라고 적혀있습니다. 친절하네요. 자 압보를 한번 봤고요. 이번에는 이것은 우표집이군요 우표집. 저도 집에 이게 한 10권이 있었습니다. 우표를 모았었거든요. 선택과제. 어? 저는 과제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취미로 했는데. 우와. 열어봐도. 열어봐도. 이게 이 우표 책. 이 스탁북. 해가지고 이. 이 남매가 아마 지금쯤은. 어. 할머니야. 할 수도 있었어요. 어렸을 때 정말 많이 본 친구들입니다. 이거. 여러분. 서점 가면 많았고. 진짜 고대 유물이죠. 저도 있습니다. 네. 여기 안에 우표가 다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 은색. 은색이고. 이렇게 모으시는구나. 저는 우표를 모아본 적이 없어서. 저는 한때 많이 모았고. 우체국에다가 저희 아버지가 생일 선물로 뭔가 평생 회원 이런 걸 등록을 해서 신종 우표가 나오면 집으로 보내줬어요. 음. 그래서 모으기 편했는데. 이. 이. 이 우표책은 쓴 우표를 모은 거군요. 네. 스탬프가 찍히는 거군요. 그러네요. 디자인에 보면. 새. 한국의 새인지 아니면 그냥 온 나라의 새인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우표. 응. 80원. 다람쥐도 있어요. 5원. 5원짜리. 5원짜리네. 아. 나비. 벌. 학. 딱. 10원짜리. 이거. 이거 가격인거죠? 그렇죠. 30원. 예전에는 우표가 아마. 평균적으로. 50원인가? 그러면 한장 편지 하나를 보낼 수 있었어요. 그럼 이 5원짜리는 진짜 오래된 우표인가봐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한. 이게 가격을 매길 때가 있어요. 좀 두꺼운 편지라든가. 소포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하여튼 할 때. 가격이 좀 작은 돈이 필요할 때. 썼고. 보여드릴까요? 어떠세요 근데? 태극기가 굉장히 많아요. 태극기. 네. 아니. 이렇게 수집을 다 하시는구나. 좀 멋있어요. 유관순 누님도 계십니다. 100원입니다. 김구 선생 550원. 써있고. 어. 네. 그 당시 대통령들도 어쩔 수 없이 있고요. 안중근 회사 200원 시절이네요. 저도 같이 보면 안돼요. 죄송합니다. 보고싶어요. 저도 근데 대통령 우표가 많았어요. 우와. 우와. 이거 너무 예쁜데요. 안중근 회사 우표는. 네. 우표들이. 지금은 우표를 이용해서 막 뭘 보내고 이런 것들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모으는 분들이 많이 없고. 특히 우표 모으는 분들이 함께 모은 게 바로 그 크리스마스 실. 맞아요. 맞아요. 그 실을 우표 옆에 실을 붙이잖아요. 실이 뒤에 있나봐요. 그렇죠. 우와. 너무 신기하다. 근데. 우표를 이게 모으는 이유는. 우와. 우와. 이거 저도 있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루 2세 방한 기념 우표. 너무 잘 먹는다. 그리고 88 서울올림픽 기념 우표. 어머. 너무 갖고 싶다. 88올림픽. 이건 보물이죠. 벌써 30년이 흘렀네요. 호돌이. 그다음에 올림픽 마크. 서울올림픽. 평창올림픽 우표는 없나요? 있어요. 있어요.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수집용으로 쓰지 이렇게 사용하는 용도로는 잘 안 씁니다. 삼각형으로 된 우표도 있네요. 외국 거죠 이건. 아 그렇군요. 외국 우표들을 나가서 이제 범위를 넓히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삼각형. 각 나라 우표 디자인들이 좀 특징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이걸 모으셨지? 5학년 4반 31번. 조혜영. 5학년 때인데. 저희 김노자키 작가의 동생이고요. 수국제로 내주는 분들이 있었어요. 와. 끝이네요. 모으다 많았네요. 전지들이 있네요. 오. 오. 디즈니 우표. 오. 갖고 싶다. 오. 디즈니 우표. 오. 어떡해요. 수집가들에게는 굉장히 표적이 됐을 텐데. 그. 밤비도 있고. 뭐. 플루토. 미니마우스. 오. 귀여워. 도널드 덥. 구피. 오. 많습니다. 아이고. 오. 너무 예뻐요. 보여드리죠. 와. 디즈니 우표 이거 진짜. 삐라 없나요? 물어보시면 있는데. 삐라 모으는 분들이 있었어요. 삐라 뭔지 아세요? 북한에서 이제 살포한. 그. 와. 아 네. 실이네요 이거. 크리스마스 실. 크리스마스 실. 한국의 나비. 그리고 꽃. 그래가지고. 대한결핵협회에서 이 크리스마스 실을 판매해서. 학생들이. 카드를 보낼 때. 우표 옆에 붙여서 보내라고. 근데 보통 예뻐서 그냥. 이 세트로 모으고 그랬죠. 아. 전지로 발행했는데. 이걸 뜯으면. 막 혼나고 그랬습니다. 그걸 왜 뜯어 그냥 모아야지. 이러면서. 디즈니 우표 지금 아름아름. 그래요. 너무 예뻐요. 이 정도. 이. 디즈니 우표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우표 상이 있어요. 그. 옛날 돈이나 이런거를 파는 분들이. 남대문가면 계셨는데. 지금도 계실텐데. 이렇게. 좀. 모아서. 이거를 파는 분들입니다. 아마 그걸 샀을거에요. 동생이. 아. 모르죠. 언닝을. 언닝. 예. 그렇습니다. 저도 한참 모았고. 집에 아직도 많아요. 응. 노잼이라고 하지 말고. 재밌는데. 재밌습니다. 재밌잖아요. 자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가 또 나왔습니다. 손수레에서 팔던. 그. 네. 누구시죠? 길보드 차트에. 리오카 카세트 테이프. 누구건가요? 아니. 이. 다 포기하지마 이거 말이죠. 아 네. 맞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인기가요만 뭐야. 성진우씨?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 그럼 제가 노래를 잘못 불렀나봐요. 아닌가? 모여있는건가요? 음. 다 포기하지마 없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불렀거 같습니다. 네 네. 아 김정민씨죠. 제가 잘못 말했어요. 김정민씨. 아 원래 가사집도 같이 있어서. 맞아요. 닭고기 아줌마 라고 불렸던거구요. 커피 한잔과 당신. 굳이 이렇게 앨범에 테마와 제목을 정해서 팔곤 했습니다. 자 이분을 보고 성진우씨라고 착각했나봐요. 느낌이 약간 비슷해요. 이분이 이분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 앞에 이 머리 이건 좀 비슷하죠 성진우씨랑. 뭐 아니요. 아니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테이프로 들어서 가사도 더 다 외울 수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이제 젓가로 그리고 이런 옴니버스 스타일로 파는게 많지 않았던 시절이라. 내가 듣고 싶은 노래만 딱 듣고 싶은데 사실 인기가수의 카세트 테이프를 사면 보통 한두 곡 정도 듣고 나머지는. 이건 좀 안 듣고 싶은데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모음 테이프를 제작도 하고 또 이렇게 파는 것들이 은근히 상업성이 있긴 했어요. 저작권에는 위반이 되는 불법 테이프라고 볼 수 있죠. 2000년대 한 초반쯤부터 이제 mp3 문화와 함께 사라졌던 것 같고. 양희은씨는 똑같네요. 여기 밑에 있습니다. 이거 녹음 버튼 잘못 누르면 다 지워지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 길보드 차트의 판매 숫자를 출처는 불분명하지만 집계해서 그걸로 순위를 매기는 차트도 있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일기장인가요? 뭐예요? 다음은 뭐죠? 아 일기장이고! 메인 작가님 일기장이네요. 아 우리 조혜정 작가의 수암 국민학교. 아 국민학교 세대군요. 5학년 2반. 조혜정 써있고 가로치고 천재라고 돼있어. 이때부터. 이때부터 조천재라고 그랬구나 자기를. 나의 소중한 일기장이 되길. 일기장도 근데 판매를 할 때 1학년 2학년용이 있고 3학년에서 6학년용이 따로 있었어요. 랜덤으로 하나만 읽어봅시다. 이거 열어봐도 되는 거예요? 네. 너무 프라이버시 아닌가요? 이때 프라이버시가 뭐가 있었을까요? 아니 조혜정 작가는 지금도 프라이버시가 별로 없어요. 모든 거를 같이 하고 싶어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읽어볼까요 그냥? 어 근데 보니까 시가 엄청 많아요. 동시. 역시 작가의 어린 시절답게 동시 읽어봅시다. 나르시스트 초딩 조작가의 동시. 12월 7일 토요일. 제목 짝. 내 짝은 싫다. 너무 싫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사이좋게 지내도록 노력해야지. 더 자세한 이야기는 4일일기에. 아하하하하하하하 4일일기. 아 역시 작가네요. 역시 작가. 아 다음회를 기대하게 하는 이 2B컨티뉴드의 본능. 너무 웃겨 이거. 근데 이 빨간 펜 표시는 담임사 선생님이. 사이인인거죠. 사이인인거죠. 와 근데 되게 성의 없는 체크 아닙니까 이거? 이게 뭐야 이거. 이거 혹시 X 못 썼다고 한건가요? 사이인인거 같아요. 아잇. 짝이 왜 이렇게 많아? 짝이. 짝을 좋아했구나. 아 이게 4일일기구나. 아니 근데 이게 더. 아 그니까 여기 자세한 4일일기. 아 뒤로 돌아가라는거에요? 왜 뒤로 돌아가요? 게임 책. 게임북인가요? 본격 연재물. 짝. 난 왜이런지 모르겠다. 오늘은 꽤 긴장되었었는데. 그게 모두 울음으로 바뀌었다. 그 이유는 오늘은 여자 짝으로 바꾸는 날이어서 기뻤고. 하지만 짝이 마음에 안든다. 수진이는 공부도 못하고. 매일 삐치고. 그래서 나는 너무 싫다. 다 싫어. 다 싫어. 본인이나 좀 잘하지. 선생님 짝을 번호대로 하든지 아니면 키대로 해서 하셔야죠. 저는 수진이가 싫단 말이에요. 나는 선생님께 따지고 싶다. 이렇게. 내일이면 바꿔주실까? 아니면 난 싫어. 야 수진이 무슨 죄입니까? 아니 이거 거의 선생님이 한 번씩 확인하시는 거면. 뭐라고 써놓은 거 아니에요? 역시 극딜 전문 조작가에요. 선생님 코멘트 적어놓으셨어요. 수진이 부르자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 너무 웃겨. 수진이 피눈물. 자기중심주의 디스노트라고. 아 그리고 선생님이 참참못으로 썼어요. 빨간펜으로. 누구하고든 친하게 지내야지. 봤다 알았다. 너무 재밌어. 제가 아는 최고의 인사이더. 조혜정 작가가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군요. 아니 그러면 지금 일기에는 제가 얼마나 이상하게 묘사되어 있을까요? 갑자기 좀 뭔가 불안함이 밀려오네요. 근데 이게 사실 선생님이 보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 의식을 하면서 쓰는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거 의식이라기보다는 선생님한테 거의 고발하듯이. 근데 글씨는 좀 잘 쓰는 편이기도 하고. 확실히 지금도 그림을 잘 그리고. 그래요. 성탄 파티. 1991년 12월 24일. 아이 따분해. 크리스마스는 될 사람만 돼요. 대부분이 따분합니다. 이거 보니까 옛날에 저도 엄마한테 쓴 편지들 있었던 것 같네요. 그렇군요. 글씨가 발전하는 게 느껴져요. 특이하네요 이거는. 그래요. 동시. 동시. 시가 있습니다. 봄비. 요즘 계절과 잘 맞습니다. 솔솔솔. 봄비가 내렸다. 누구누구 손길일까. 나는 알지. 나무마다 손길이 보이네. 무서워. 무서워. 손. 아 어여쁜 초록 손자국. 아 잎사귀를 얘기한 거군요. 괜찮습니다. 봄비가 이렇게 많아. 내놓으라고요. 제 편지도 읽어주시면 안 돼요? 누구에게 쓴 거죠? 제가 이거 얼마 전에 엄마가 청소를 하다가 제가 쓴 편지를 발견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A4용지를 제가 컴퓨터로 썼더라고요. 몇 년도죠? 제가 무용할 때니까 초등학생이었을 거예요. 이걸로 데이게 될 화상을 어떻게든 씻어내려는 시도죠?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오늘 문화회관에서 무용을 했다. 엄마께서 수고가 많으시구나. 라고 생각하고 집에 가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화를 내시는 것이다. 눈물이 났다. 너무 억울해서이다. 나는 잘한 것 같은데 그러나 엄마가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가 얼마나 못했으면 그렇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않고서 그래도 난 엄마를 러브해. 웃기죠? 어떻게 한결같이 비문을 쓰나요? 주술구조 최악. 엉망. 반전의 반전의 반전. 대체 한 A4용지에 얼마나 감정의 기복이 들어가 있는 건지.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느껴지는 행가는 정말 착한 딸이다. 아 그래요? 엄마가 어떻게 딸한테 약간 그 졸업식도 그때 네. 전골집 가셨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윤탠진 씨한테 어머니께서 굉장히 조금 그런 모습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일부러. 근데 윤탠진 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를 굉장히 사랑하는 느낌이 드는 착한 딸인 건 맞는데 이게 엄마한테 쓴 편지라고 하더라고요. 비문이라 감동파괴가 심해요. 이걸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윤탠진 씨가 끝낸 걸로 하고 자 황구 듣겠습니다. 흐흫 전화 취약하신 tão lightning 哥 mum 사진 좀 올려줘요. 이걸로 한번 한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의 이 추억의 물건들 사진 제보를 엄청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한 번씩 써봤던 것들이고 너무 소개하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계속 당분간 이거 갈 거거든요. 사진 제보 많이 해주십시오. 저희 제작진은 최소 한 달 이상 이걸로 사골국을 끓이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사골국보다 훨씬 재미있을 겁니다. 저 이건 일단 제가 흥분하게 될 것 같고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데 사진 문자로 많이 보내주세요. 한 달이면 김치 드신다 방송국 놈들아. 도라에몬 콘텐츠라고. 소재 고갈 이걸로 극복하냐고 하신 분 있고 당분간 우린다. 뼈가 돋겠다. 오늘 ASMR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미춘의 끝인사로 마칩니다. 여러분 소듭합니다. 야한 밤 되세요. 야한 꿈 꾸세요 인데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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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왜 이렇게 한 발짝 더 나가나요. 여러분 소듭합니다. 야한 밤 되세요. 아 지금 밤인지 꿈인지 순간 헷갈려서. 소듬부터. 여러분 소듭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야한 꿈 꾸세요. 오 야. 아 죄송합니다. 헷갈렸어 손님. 아 너 원래 위에서 탱프로 한번 플레이를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 탱플레이가 있어요 방송국에? 응. 방송국에 원래 있어야지. 응. 아 진짜 지금. 줘봐. 일기 좀 줘봐. 어 언니 진짜 일기 최고다. 이게 진짜 많아. 아 진짜 최고. 혜정이는 일기를 보여주고 싶을거야. 아니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몰라서. 어. 아이 따보내로 시작했는데. 성탄 파티는 정말 즐거웠다네. 아 반전이 있었구나. 짝 너무 싫어해. 여자라 싫어한거지. 지우고 안나 쓰면 되는데. 공사 중. 콜록콜록. 아. 지우고 공사 중. 맞아. 우리 옛날에 이런거 되게 많이 했는데. 어. 아재개 왜 있어. 개. 지난 주택에 살 때 키우던 진돗개 번개가 있다. 번개는 진돗개라 커서 아파트에서 못 키우기 때문에. 고모 주고. 이제 다시 우리집에. 이틀 있기로 하였다. 난 너무 기쁘다. 번개야. 부르면 짖지는 않고 막 뛰어온다. 하지만 등치는 사자. 여자같다. 아. 사자여자. 암사자. 사자여자같다. 하지만 개로서는 남자스럽고 좋다. 뭐야. 번개야. 계속 있지. 가지마. 사자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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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최고야. 글씨를 꽤 잘 썼네. 확실히. 아 웃기다. 연 날리기. 연을 못 만들었구나. 연은 사실 잘 만든 사람은 타고나. 엇. 붙여놓은 게 있어. 왜 붙였을까. 떼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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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르르르르. 진짜. 밀기 쓰기 싫었나봐. 동시에 왜 이렇게 많아. 되게 잘 썼어요. 시를. 맞아요. 시계. 똑딱. 시계 하나 움직이면. 1분. 똑딱똑딱. 시계바늘 두 번 움직이면. 2분. 시계는 언제나 쉬지 않지요. 이거 약간 시계를. 야. 일기를 날로 먹었어. 어. 방수 방수. 어. 진짜. 감사합니다. 이건. 이건 내가 집에서. 요즘도 이러고 있어. 시계 보면서. 똑딱. 1분이구나. 시계를. 자. 어. 내 짝 정은이. 정은이와 마침내 짝이 되었다. 얘랑 되고 싶었구나. 오늘은 처음으로 정은이와 마주 책상에 앉아 자습을 하였다. 정은이랑 짝이 되니 무척 좋다. 오 수진이 눈물나. 오 수진이. 수진이는 왜. 수진이 어떻게 해. 우리 수진이는. 정은이는 착하기 때문에 나와도 친하다. 오랜만에 친한 친구랑 짝 되니 기분 무척 좋았다. 정은이랑 빙고도 하고 문제집 풀고 한 시간 한 시간 지날 때마다 재밌고 즐겁기 짝이 없다. 얘 또 라임을 맞췄네. 계속 짝 해 주시면 좋겠는데. 선생님한테 어필하는 거구나 이거는. 주시면 이니까. 와. 수진이 어떡하니. 저게 미안하네. 수진이 예뻐. 공산품 품질 관리법. 200원이네. 나라 사랑 부모 효도. 여러분 생방 많이 봐주세요. 근데 아까 그 우표 같은 거 지금은 되게 같이 높죠. 나도 이번에 알았는데. 뭐 그렇게 비싸고 그러진 않아. 그냥 소장이 나. 나도 많아. 여러분 생방 갑니다. 제가 머리카락 빠진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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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